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어하고 대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반장님 리한 손가락이 잘랐어요 뭐 어서 구급상자를 가지고 와 119에 신고는 했어 네 했어요 피가 안 멈춰서 큰일이에요 이렇게 티셔츠 한 년 간지 넣을 거야 손가락은 자자서 얼음 물에 넣어 두었어요 반장님 구급자가 왔어요 그럼 이제 두 번씩 읽고 번역하겠습니다 반장님 리한 손가락이 잘랐어요 뭐 어서 구급상자를 가지고 와 119에 신고는 했어 뭐 어서 구급상자를 가지고 와 119에 신고는 했어 다음메이요 브라업 성급은 또한 먹 하이 반 리가 땅므로이 답람 부원 르 널 네 했어요 피가 안 멈춰서 큰일이에요 네 했어요 피가 안 멈춰서 큰일이에요 반장님 구급상자를 가지고 와 119에 신고가 안 멈춰서 큰일이에요 이렇게 지셔츠 함 년 간지 넣을 거야 손가락은 이렇게 지셔츠 함 년 간지 넣을 거야 손가락은 이렇게 지셔츠 함 년 간지 넣어 두었어요 자자서 얼음 물에 넣어 두었어요 러 켜요 하이 톡 웨이크 넝 딱 꺼 반장님 구급자가 왔어요 반장님 구급자가 왔어요 철 록 메카 란 성급은 또한 반장님 구급자가 왔어요 턼논 피아 순고가 락 순고가 락 순고가 락 마리에이마될 자 르다 자 르다 자 르다 자 르다 구급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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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라업 성급자 카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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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급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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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치다 네 잘 컸습니다 오늘 찾으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운 전상만아요 억곤 점프가토스다 축구는에 뵙터가 띄의리아 바이바이 안녕